안녕하세요. 오늘은 아이들과 파이반디디를 해볼건데요. 먼저 파이 속에 들어갈 재료를 세팅해줄거에요. 계란 빼고 모든 토핑이 세트로 동봉되어있어요. 완전 신세계 파이 시트도 빠질 수 없죠. 시트를 쿼터기로 원하는 크기만큼 잘라줄거에요. 계란물을 바르고 원하는 토핑을 올려볼까요? 접어주고 포크로 누르고 이제 완성! 고소한 버터향이 온 집안에 가득해요. 고기도 잘 익었구요. 먹기만 하면 끝! 맛있다. 엄마야 이거 먹어봐.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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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스에 찍어먹어. 나도 찍어먹을래. 맛이 어때요? 진짜 맛있어요. 피자맛! 너 무슨 맛 먹고 있어? 피자맛! 피자맛? 닭고기? 또보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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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. 맛이 어때요? 애들이 만든거! 진짜 맛있지. 집에 파는 것 같아. 잘 구워졌지 엄청. 안에도 맛있어. 빵 자체가 오두해. 배수채가 없네. 맞아 맞아. 바삭바삭하더라. 진짜 맛있지? 잘 구워지면 부족했는 중 가되어? 처음 정리 associates responsIA 같습니다.